예 어 토스카 오늘 풀옵션 썬루프 입고 시트 입고 뭐 그랜저야 이거 그랜저급 이따만 해도 뭐 gm 내우지 뭐 이거 다음부터 쉐보레 로 바뀌었는데 이게 오게티 이게 오게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원래 서랍을 냅둬 써야 되는데 띨빵한 새끼 이렇게 이렇게 해가치 하고 요걸리도 되요 굳이 공조를 안보다는 요걸로 해결되고 예 진이 예 키면은 내비를 받을 수 있게 세팅 해놨고 내비 넘어가면 다행히 그때는 이거도 다행히 없대 그래서 설정 화면 예 이렇게 해서 글자를 크게 또 세팅을 글자도 커지고 지도도 세련됐습니다 또 커지게 해 놨어요 지도 세팅을 해야지 어르신들 쓰기 편하게 아 요게 이걸로 들어왔구나 예 여기 있던게 깔끔하죠 깔끔하네 그래도 순정스럽게 멋있게 해야죠 그렇지 근사하네 이게 뭐 빠지거나 이러면 내가 1억 드릴게 1억 1억 드릴게 근사해요 그렇게 일하면 개자식이지 똑바로 일을 해야지 그래 아까 전에 그거 그거 아까 그 새끼 일한거 아주 개판이지 않습니까 별놈이 다 사는 거야 내비까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 너무 쉬워서 그래 일하기가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놔야 돼 그냥 대가리 안좀 못하게 머리 아프게 제가 일한건 100점이죠 아 잘하네 진짜 잘하네 시건 뭐 쫄쫄쫄쫄쫄쫄쫄쫄쫄 뿐 46분 걸렸습니다 46분 꼼꼼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망일을 하면 안되고 늘어지게 해만 이거 저 떨어져 나가니까 너무 좋아 아 그지 옆에 아주 좋아 예 비닐 벗기만 더 자랑 우리 각각 하는 얘긴데 아주 좋아 왜 나만 갖고 그래 자기가 독식을 안 했더니 그분이 진짜 더불어처럼 살았다네 돈을 나눠주고 근데 김대균 선생님은 독식을 했다 독식하고 아들도 독식을 한다 막댕이 새끼가 다 갖고 잖아 더불어는 개소리네 개소리지 뭐 무슨 햇볕정체? 아니죠 핵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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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벨 물리학상 쌀로 핵을 만들고 노벨 물리학상 감사합니다 오늘 보수 성향에 공수부대원 오셔서 잘해드렸어요 전두환 장군님 몇 점? 전두환 장군님 각각은 100점이야 항상 나한테는 내 각각 모신다 알겠습니다 최고 최고